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역대 최장지연 개원식에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2대 국회 100일의 성적표와 지역 현안에 대한 경남 여야 국회의원의 입장을 손원혁 기자가 전합니다. 최장지연 개원식에 사상 첫 대통령 불참, 22대 국회가 출범했지만 꽉 막힌 전국은 여전합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거대 야당이 쟁점 법안들에 대해 지난 정부 때 왜 처리하지 않았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모 의원은 쓴소리는 야당의 역할이며 직권 여당이 민생을 돌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 탓을 야당하게 돌리는 것은 직권 세력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 지역 소멸대응을 위해 일자리와 교육, 주거 문제가 중요하다는 데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만드는데 좀 확실하게 혐오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주거 안정입니다. 수도권의 밀도를 낮춰서 지역을 균형 발전시키라. 그러면 좋은 직장, 좋은 산업의 균형 배치가 필요한 거죠. 의정 갈등 해법은 달랐습니다. 리더십 부족을 지적하며 원점 재검토를 제시한 허성모 의원. 대통령께서 한 발 물러서셔서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 해법은 없다. 강민국 의원은 정쟁 대신 여야정이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우주항공 산업 발전과 공공기관 2차 이전, 산업단지 고도화 등 경남 현안 대응에는 여야가 힘을 모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KBS 뉴스 손иной입니다. KBS 뉴스 손안영입니다.